엄마, 엄마, 드럼ục 오늘의 한남동 팬사인회 주인공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 날아 놔라다 이긴 사람이다 이긴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다예요 일단은 팬사인회에서 와요 안녕 저희는 여기가 한남동 팬싸인회인데 장소는 목동이에요. 약간 함정이 있는 그런 팬싸인회 현장인데요. 제가 오늘 당첨이 돼서 당첨이 돼서 오늘 가연캠 오랜만에 찾을 게 되었습니다. 지금 팬싸 딱 시작하기 1분 더? 아니, 정각인가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신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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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다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도 친구들이랑, 더 날 조여 계속 조여 오는 큰 자 긴 꿈에서 깨지 못하게 다시 너를 보았게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이쁘어 잘 배웠어요 미역, 미역, 미역 잘 봐 아, 이게 아, 여기만 그리 걸쳐 나는 모두 어둠 속에 잠기고 결국엔 다 사와줘 스멀 스멀 찬다 스멀 스멀 켜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갈게 now oh now 그렇게 동반한 너와 내 시간들 baby 우리 둘은 널 함께해 문을 펴줘 여 가슬픈에 안고 하나 여러분 오늘 한남동 한남동 패스 시작 끝났어요 오늘은 제 캠이었는데 사실 잘 보는 팬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캠을 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거 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보내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걱정은 하고 더 재밌는 대화 많이 하고 오늘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났잖아요 내일도 이제 늦게 생방이니까 좀 늦게 오실 수 있는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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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리프레쉬해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탄탄해져서 다시 만나야 돼 안녕 재밌었다 안녕 안녕 이거 맛있었어요 이거 맛있었어요 이거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